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수고하세요 한 번 피해주고 한 번 피하고 너가 가면 내가 안 가면 되지 망가 궁 한 번 딱 써주고 두뇌 한 번 딱 써주고 포쳐져 있거든요? 이거거든 이 맛이지 그죠? 맛이잖아 오늘은 뭘 할 거냐 존버 조합 중에 안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질리언 궁으로 존버하기 사실 원래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될까 싶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를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이제 이거 한 번 해보려고 아 그래 젊은 염아 어서 오고 아 왔다 근데 요즘에 유미벤 자주 되던데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돼가지고 유미벤이 아! 자 절차대로 가자 그래 그래 아니 유미벤이 너무 자주 나와서 이거 솔직히 좀 쉽진 않은 벌써부터 위기요 자 일단 기다려보자 한 명만 남았거든요 야 이건 됐다 그죠? 자 한 번 가보자 할 만한가? 나이스 트라이 근데 그 손 좀 풀었다 그죠? 첫 판은 손 풀기잖아 그건 맞아 그죠? 오케이 질리언 숙련도 좀 늘었어요 그래도 바비 그래 그래 아 왜 이 스킬 가속만 나와 너무 아쉽.. 어? 이거는 또 나쁘지 않죠 그죠? 유미가 뭐 먹는지 좀 볼까? 딴 친구들 것도 한 번 봐야겠다 그죠? 방심 어? 야 떴다 잠깐만 어 유미 이거 떴는데? 이러면 좀 더 버틸 수가 있죠? 이게 무적이거든 이 칼리궁이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깝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케이 난 꿀열매 꿀열매 오케이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 그죠? 컷 요리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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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열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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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야 지금! 오케이 어? 나가지 말걸 근데 괜찮아 사실 제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꿀열매를 못먹게 내가 먹자였는데 아니 이게 내가 체력이 별로 없었네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겠죠? 칼리궁 할 때 딱 무적이거든 느낌은 보여드렸습니다 아 맵이 안좋아 맵이 별로야 자 오케이 안좋으면 돼 그죠? 꿀열매 꿀열매 오케이 자 엎 할만하거든요 이러면 굿 지금 이거거든 하하하하 안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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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이게 이게 아닌데? 오케이 가능? 뭐야? 아 얘한테 걸었구나 아 아 어? 잠깐만 이거 혹시 가능? 혹시 미동 없이로 가능? 일단 은신이에요 야 모른다 모른다 야 아직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서 어 몰라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 야 오케이 절대 모른다 이거 그쵸? 처음에 못 찾았으면 못 야 몰라 몰라 그냥 여기서 대기해 그쵸?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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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 설마 닿나? 야 아직 안다 그래도 보냐로 한번 딱 버티면서 딱 요리조리 요리조리 이거거든 야 첫 승리 좋았다 심지어 1등이었던 얘네를 이겼어 그쵸? 일단 이거 하나 가야되나 님들? 정령을 하나 가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대제안을 갈까? 아니야 근데 정령이 꿀혈매 먹는것도 생각해야되가지고 어? 야 이맵 좋다 잠깐만 이맵 그거잖아 그쵸? 야 모른다 모른다 이거는 야 절대 모른다 오케이 오케이 그냥 여기 있을게 흐하하하하하하 야 몰라 몰라 얘는 오우야 위험한데 근데? 잠깐만 굉장히 위험해 오우 그러지 마라 오야 방금 위험했어 야 이거 모른다 모른다 절대 몰라 이거는 야 근데 그 걸려도 안풀리는데 잠깐만 에어본만 안걸리면 돼 사실 에어본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어 살짝 닿았다 그죠 어 나 이거 궁 써버렸는데 잠깐만 어 아 내가 궁을 좀 아낄걸 유미를 믿었더라면 사실 유미가 먼저 쓰는게 맞는데 그죠 괜찮아 체력 욕으로 그거 한번 해보자 그죠 이거 모르나 혹시 혹시 이거 모를 수 있나 어 야 모른다 눈치 못챘어 이거 오케이 자 상당히 안정적이야 지금 야 몰라 몰라 야 오케이 찾기 시작한다 그죠 가만있어 그냥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어 뭐야 아니 말도안돼 아니 이렇게 운이 좋다고? 이 넓은 맵에서?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어 미안해 미안해 딜리언이 미안해 딜리언이 미안해 지금 이거거든 님들 존궁 존 해야겠다 존야 궁 존야가 낫겠는데 존야 쿨이 짧으니까 지금 어 야 천상해진채 이거다 야 가보자 가보자 아직 몰라 그죠 아 체력 6 남았는데 어 가능할까 이번판 지면 탈락이다 자 이렇게 어그로 끌고 여기에서 은신 딱 해버리면 이거거든 이래서 어그로 끌었거든 그죠 안 돼 이제 이제 무한엔진이야 어 어 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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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 어 오케이 야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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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 버텨 버텨 오케이 일단 쓰자 이거는 그죠? 쓰는게 맞는거 같긴 해 지금 어 아 조녀 먼저 썼어야 됐나? 휴 이거거든 마시잖아 그냥 이건 란두인 가야된다 루시안 때문에 그죠? 란두인의 망자까지 가야겠는데? 어 수오폰 사? 생각해보니까 어 근데 평타를 쳐버렸음 잠깐만 수오폰 사 갈걸 아 근데 맵은 좋아 맵은 좋으니까 괜찮아 그죠? 맵은 상당히 안정적이야 너희 근데 뭐 없잖아 아니 위치 찾으면 뭐 어쩔건데? 너희가 위치 찾으면 뭐 할 수 있는데? 에어본 있어? 저는 밖으로 può? 너희 뭐 못하잖아 로시안 옆에 일부러 딱 붙어 있다가? 에어 네 은 간지러워 절대 안 맞아 아이 간지럽다 음 그래그래 고생이 많다 자 슬슬 여기까지 왔으면 손해봐야겠지 이거거든 자 이거 먼저 쓰고 자 조냐 먼저 그 다음 궁극기 이거지 시원하잖아 그냥 맛있잖아 어 관전 인대님들 한번 볼까 사실 저희는 누가 올라오는 것보다 맵이 중요하기나 아까 그 맵 나오면 1등이긴 해 뭔지 알죠 야 근데 아들이 좀 센데 야 얘네한테 안 든다 그죠 어 잡긴 했는데 만약에 살릴수 있으면 어 아닌가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오케이 살린 쪽으로 야 루시안이 근데 너무 잘 녹는다 아들이한테 아들이 딜이 너무 센데 어 한번 잘 씹었고 볼베가 좀 세긴 한데요 의외로 어어 야 이걸 이겨 볼베 어 영리하게 볼베 안 싸우고 야 영리하네 어 잠깐만 거인 근데 딴 거 한번 뽑아볼까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어 말고 아 이건 이건데 그죠 탈진때문에 마트로가 안 뜨면 괜찮아요 상대한테 그냥 고를 것 같지도 않고 오케이 유미 요정마법도 좋고 어 근데 이 맵은 살짝 잠깐만요 어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아 근데 맵이 안좋아 마지막에 이게 뭔소리야 이거 혹시 가능? 어 영차 어 잠깐만요 한번 버티고 이걸로 한번 버티고 오케이 오케이 변이 좋고 조냐 한번 더 야 그냥 그만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밖에 없다 지금 어 아니 나가자마자 아니 이건 아니지 조냐놀 시간은 줘야지 아 너무 아까운데 증강은 맛있게 떴는데 맵이 좀 어깨였다 마지막에 다비 아쉽다 케인, 렐, 야스오 흠 이후 그걸 좀 봐야겠는데 그죠? 조합을 탈이? 탈이, 케일 잠깐만요 무적이 두기나 있는데? 아니 이거 무적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? 이거 살짝 변수인데 하나만 못 따 요리조리 요리조리 하하하하 따 자 유미는 지금 풀피거든요? 따 따 후렐매 후렐매 이러면 할만하지 않나? 하는? 이거거든 이 맛이거든 그죠? 반발 반발밖에 없나? 반발로 가자 어 어 좀 아픈데 위아래 위아래 따 오 반발 좋고 나쁘지않아 지금 후렐매 어? 가비? 아깝다 그죠? 아 근데 이 맵만 걸리네? 이 맵 좀 안좋은데 그죠? 좀 아쉽긴해 그런게 맵이 아쉬워 빠 뭐야 으하하하하하 아유 들어가세요 스팟땅 먹여주면서 후렐매 하나 먹어주고 도망다니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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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스팟 먹이면서 따 반발 한 번 더 있거든요 밀어 오케이 이건 안되겠는데? 아 케일궁이 가비 상성이 안좋았다 그죠? 병차 먹어주고 어흐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음 그래그래 갈게 소렐매 하나 하나 더 오케이 살만하네요 그래도 스퀸 먹여주고 소렐매 하나 먹고 스퀸 됐다 됐다 너흰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지자 그래그래 지는게 맞다 너희는 날 죽여다오 그래 이거거든 실버증강점 맛이 없긴 하네 그죠? 한번만 돌려볼까? 실버긴 한데 아니면 고를게 아예 없어가지고 공속 60%?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 꿀렬해라도 빨리 먹지 한번 피해주고 광가지고 카릭이라 좀 변수긴 하네 그죠? 확실히 한번 피했다가 이런식으로 두번 피했다가 합의 오케이 오케이 반발도 있어서 지금 괜찮거든요 느낌 따 따 하하하하 아 이제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모르겠다 나는 모르 하하하하 카릭과 진리온이 무적 싸움을 하면 진리온이 이긴다 음 그건 사실이야 호기심 해결 여기서는 뭐가지 그냥 수호천사까지 가버릴까 야 그냥 가자 이게 맞다 지금 그죠? 어 잠깐만요 비사 오 비사 아 이건 안되겠는데? 허허허허허허허 아니 얘네는 데미지가 너무 센데 님들? 이걸 어떻게 써야됐을까? 원이 별로 안좋았나? 탱템을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죠? 망자 하나 가자 진기준 아 저거 개민 펜에 계속 기다리기 하네 근데 뭐 어쩔건데 허허허허허 너가 뭐할수 있는데 핫허허헤허허 흐허허허헛 prove çıkar Game 한 번 피해주고 한 번 피하고 너가 가면 내가 안가면 되지 맛있다 응 열심히 하고 펀 펀 걸렸을 때 바로 도망 콜리알매 오케이 이런거 좋아 따 따 카리쿡 너무 일찍 쓴거 아니야 친구야 그러면 안되지 띵 어? 비상 아 아니 뭔 조냐에요 타릭으로 잠깐만 이거 천상이신채 가야되나? 자 이거라도 가자 일단 어쩔수 없다 그죠? 음 그래그래 넌 손에좀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갈게 어 미안하다 그러지마라 다오 아 야 얘네 너무 센데 잠깐만요 이거도 한 번 밀고 톤 한 번 딱 걸고 좋은데 지금? 야 도망가 하하하하하하 응 안돼 안되는거 맞나? 이거거든 이게 맞지 그쵸? 그게 정이지 어? 부전식 인대님들 근데 케일이 너무 지금 왕귀했는데 그쵸? 가능? 오 야 가능? 아 근데 애매한데? 안될듯? 하하하하 케일은 잘 잡았는데 아쉽네 그쵸? 붕이 차긴 했어요 케인이 근데 어 이러면 또 모르는데? 야소가 좀 쉽게 죽어졌는데 그쵸? 이거 서로 궁 채우고 하면 할만한데 홀렬에로 아니 이걸 이겨? 케일도 근데 이제 궁 있긴 하거든요 서로 어 뭐야 하하하하 음 얘네만 남았군 증사를 케인한테 걸고 그리고 마저템이 지금 필요가 없잖아 그쵸? 얼곤하나 갈까? 이렇게 한번 가보죠 증사 걸고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야 체력 7천 미쳤는데? 아 안 돼 하하하하하하하하 으응 우리 도망다닐거야 명차 싸 싸 반대로 가버리기 싸 싸 하하하하 마구 괴롭혀 그냥 이거지 안 돼 어 이게 맞아 도망가 궁 한 번 딱 써주고 도냐 한 번 딱 써주고 코쳐져 있거든요 이거거든 이 맛이지 그죠? 맛있잖아 방어기동 타오르는 새벽 방어기동 나쁘진 않은데 한 번만 돌려보자 불사이날 같은거 뜰 수 있거든요 어? 너흰 손에 좀 보자 너흰 좀 지자 가볼까 상대 수호천사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네 안 돼 아 수고하세요 아니 대체 뭐 어떻게 하게 얘들아 좀 보여줘 너희의 계획이 뭔지 오케이 자 자 여보세요 아니 아니 쓰레쉬야 왜 이렇게 잘해줘 쓰레쉬 뭐야 이거 이거 안 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따 따 턴 먹여주고 각올 한 번 가지고 턴 한 번 더 먹여주고 보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왱우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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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이겼어 잠깐만 하하하하 와 나 질 뻔 했어 잠깐만 아니 D가 안 울리냐 근데 이기셨잖아 와 이거 졌으면 진짜 난리났다 그죠? 킬 날뻔 했어 근데 뭐 결과는 1등 했다는거 그죠? 맞습니다 iej combin지 턴 긴 찬송 5 點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